빨간색 에어드랍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온까요? 참고로 저는 빨간색 에어드랍에서 하얀색 돼지 한 장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돼지 한 장이랑... 어어어어 괜찮았어 색깔을 보아하면 파란색? 어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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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진 이거 초록색도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아르진 어디 갔을까? 너 쪼렛 버리고 니 속 아르진 여깄네 하얀색 안장치게 워쯔 초록색 애가 이제 쪼끔 방어력이 높아질 겁니다 들어갔고 우리 방 오늘 뭔일이 있어요? 웬일로 이렇게 채팅이 없어? 방송 끄고 혼자서 게임하고 있는 기분인데?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내려와 오늘 빨간 후벨 진짜 많네요 못잡았다 살짝 던져주고 아크 안걸리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 배워도 되죠? 구매를 하셔야지 설치가 되죠 구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나 이 동굴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가보고 싶은데 그 나무 타는 호랑이를 접다가 버릴 순 없고 쿠거 타고 올까? 쿠거 나 지금 늑대도 해야할 것 같아 그 동굴에서 버리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64 40 40 12 20 32 쪼랩들은 구석에 있죠 13 20 어떻게 쪼랩들만 이렇게 뭉쳐있을 수가 있냐 아 아 콧불쏘 콧불쏘 아까 그 동굴 극혐이에요 왜요? 빡세요? 얼음동굴이잖아요 가끔 우리님들 저쯤 북쪽에서 태어나면은 얼음동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저 동굴인 것 같은데 여기 가보고 싶어 뭐 16 뭐가 16인데 아우 나 진짜 씨 운전하기 빡시네 8 16 6 유하를 낑겨있냐 내가 양 8 그 동굴 낮아서 못 타고 들어가요 뛰어가야 돼요 네 박중님도 안녕하세요 늘상 내가 진주 아 여기 원래 커플수 많은 지역인데 왜 안 보여 그죠? 암살림말이 맞죠? 늘상 제가 진주캐던 곳에 볼 수 있다고 레벨 6 아우 바람소리 진짜 싫다 야 나 피봐라 피봐라 역시 개똥도 찾을때는 없다더니 야 커플수어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놈이었나? 됐어 됐어 추운거 끝났어 이쪽에 없을거 아니야 아이씨 코플소 포기 백사 나 스틱 없었는데 대박이다 가자 네 포즈님 지금 싱글입니다 내일부터 멀티 들어갑니다 내일 서버 서버 주소 이름 비공개 절대 안알려드려요 게임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밖에 안알려드려요 분하고 맞아? 맞아요 서버 이름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암살림이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암살림밖에 지금 몰라요 어후씨 오랜만에 고랫보는데 어후씨 오랜만에 고랫보는데 천연템 인장 그냥 싹 꺼내주고 아이씨 낙땜 으응 오오오오 오오 뼘 풀어진게 어디야 아이씨 일곱시에 생방 트실건가요 네 내일 일곱시에요 하고 내일 그 시간에 아 내일 여덟시 여덟시 암살림이 학원때문에 여덟시부터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서버 들어가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게임같이 할겁니다 이런걸 개히드교 아하고 내일 게임하는것도 여덟시에 튼다는것도 내일 탄핵 인용이 될경우야는 겁니다 기각되면서 내일 방송 안틀어요 광화문 나갈건데 야 미끄러지지마 멍청한 놈아 점프 뛰고 어우 선샤인 낑겼다 아니네 쓰러저러 고래봐 아크같이 하는거 예약입니다 내일 탄핵 인용되길 바라세요 야 뒤돌아봐 역시 이럴때는 관장샷이지 빗나갔죠 제대로 안맞았죠 모든 공룡들을 가장 빠른시간에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는 관장샷 기절수치가 두배로 들어가고 있을겁니다 앉았어 무릎 앉았어 누웠어 이거 군대 갔다왔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들이예요 닷그네 감옥에서 죄값을 뇌우쳐라? 뇌우쳐라지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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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화살도 스무 발밖에 안 남았어 얘 뱃속에 과열이 있을리가 없잖아 부르는게 뭐였죠? 티 깜누라는것 봐 귀엽게 시리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하자고 했던게 박근혜 쌍년이었죠 꼴 좋게 짙게 지가 당하지 뿌린대로 거두는거에요 그래서 나쁘게 살면 안돼 오케이 가자 집에 이 안장이 있으려나 저기 설사하는것 같고 죽이죠 우리집 전 내일 아프면 안가요 지금 이틀 연속 학교 쉬고 있어요 내일도 안가겠네 한번 아파서 학교 쉬기 시작했으면 재미 붙여서 항상 엄마한테 아프다고 하죠 던져주고 안장이 있으려나 스테고 안장 아직 한번도 못먹은거 같은데 파키리노 사코 타피자라 저거 거북이 없죠 아 나 배워야되나? 앵그램 부족한데 스테고 가죽피버 우드 가죽피버 우드 가죽이 200개나 필요해 야 이 도둑놈아 초식주제에 가죽이 뭐유로 많이 필요하니 어딨니 스테고 우리 렉스 또 알쌌죠 스테고 오우 얘는 스테이너 레벨업 두럭기 조그마네 나이스 아우 역시 조종 빡세 역시 조종 빡세 얘는 진짜 방향전환이 너무 힘든거같아 아구 나 지금 시프트 누르고 있는데 왜이렇게 두려 오우 오우 얘 어제 걘가? 아 30이야 아 저 어제 스트리밍 안틀어놓고 혼자 게임하면서 녹화 떠가지고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어제 여기 96인가? 100몇 층가는 돌돌이 있었거든요 결국 잃어버렸어요 너는 한 레벨5가 맺히니 8 길막지마 어디 쪼랩 주제 밀치는거 보소 깡패져 깡패 나 지금 야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야 미안하다 x3 됐어 x3 야 이씨 이집거리를 하려고 스테고 잡은거야 오케이 저기 풀좀 믿죠 우선 스태미나 1000 찍고 웨이트 웨이트 1000가자 파키리노 타다가 얘 타니까 진짜 시원하다 파키리노가 트리케랑 비교해서 다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달려가면서 푸륵할 수가 있거든요 트리케를 우선 멈춰가지고 푸륵했는데 파키리노는 달려가면서 캐요 근데 애가 너무 목해 저거 왜 따라와 와 시빌리입니다 따라오지마 너같은 쪼레비랑 어울리는 사람 아니다 왠토 12일 팁이래 어우 좀 시원시원하게 좀 캤으면 좋겠다 나이스 바디 하나 아 요거 하나 만들라고 부의 상징 이 옆에다가 아 나 그러면 전기줄도 배워야 되는데 물을 안 들어가 어 됐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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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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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거워 아 무거워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기냉장고 이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여기 때려받고 고기같은거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홀리마 저 메세지 취소는 왜 하시는거에요 여러분 나한테 욕하셨나 어우 문 여는 소리도 쌈박해 해파리 해파리 테이밍 안될거에요 전기냉장고는 테이밍 되는데 해파리는 안될겁니다 우리 전기냉장고 있는 집이죠 철캐러 가자꾸나 이 돌도 뭐 기름이 나오는건가요 나오네 어우 처음알았어 이때 오래생겼는데 기름이 나와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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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아 그 4일제에요 하아 가르칠거 많네 우리 박주님 우리 가르칠게 너무 많을거 같아요 조만간 짱짱량 이제 다이어트 성공해서 컴퓨터 사게 되면은 또 짱짱량도 가르쳐줘야되는데 2호 1포기 아 티라나 못올라온다 바로 캐 괜찮아요 공략만 100편이상 봐서 근데 지금 나한테 크리스탈 어디서 캐냐고 묻는거에요 공략을 100편이상 봤는데 크리스탈을 어디서 캐야되는지 나한테 물어보는거에요 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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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금방 깨진다 좀 허무할정도로 빨리 깨진다 아야야 뭐하니 뭐하니 시비리라 여기까지만 캐고 돌아가자 야 이 쪼렙 루저씨끼야 너 누가 내하늘에서 날고 있으래 야 옛날에 이거 아르젠타고 쫓아당길때 진짜 암걸렸는데 낑겠다 낑겠다 캐차타고 쫓아가니까 별거 아니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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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일은 고렙으로 태어나거라 죽으라고 네 막수님 1서음 으아이 테이퍼에서ulk 제가 그 동안 너네 쪼렙 둘 쫒아낸기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빡빡 박자 오일부자 발전기가 꺼질 염려는 이제 없겠네 근데 이 전기등 창고에 들어있는 건 알밖에 없다는 거 뭐해서 먹냐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아우 괴로웠어 아우 괴로웠어 아우 시끄러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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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내 28 야 니네 만납들 어디갔니 니 엄마 좀 데리고 올래 엄마 아빠 좀 아우 나 진짜 만납 한번 타보고 싶어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 저거 만납은 최대 조립이야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얘는 중네빈인데 그냥 색깔이 이뻐서 하는 겁니다 알비노 아크를 무료로 사는 게 있어요 멀티 되나요 복도리면 멀티가 어려울 텐데 아 요즘은 복도리를 해도 복도리 유저들끼리는 멀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 딴 거 설치 안해도 야 야 일루와 너 그냥 색깔이 이뻐서 하는 거야 반장차 꼬리 치워 야아아앙 넌 양이 아니란다 이슬로가 어디서 자꾸 양인 척해 중국의 아크를 인수해서 만든 아크 베타 버전 실행기 에어스톤은 와 그러면 공짜로 멀티까지 되는 거예요 짱인데 야이씨 야 뭐야 겁나 편안해 보여 겁나 편안해 보여 부처인데? 살아있는 부처인데? 레벨 40 어? 만냅도 하는 게 왜 부처 짓을 해 야 죽으면 떨어질까? 죽으면 떨어질까요? 한 대 남은 것 같은데 편하게 내려와서 쉬려 두 다리 뻗고 자야지 어우 젠장 아이씨 미안하다 임마 아이씨 야 와 이거 바뀌었네 이제 얘가 나 낚아채네 아 쪼랩시끼가 야 이 쪼랩시끼야 아 아플걸? 아플걸? 아이씨 야 나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야 나 죽어간다 죽어간다 아르딘 여기서 뭐하니 너? 야 이마 너 내가 죽어가는데 여기서 뭐하니? 공식으로 중국이 인쇄해서 만든거에요 그게? 공식으로 중국이 인쇄해서 만든거에요 그게? 아우 나 피 다는것 봐 유물 좀 찾으세요 그리고 총도 만드세요 총 있어요 저분 내 유튜브영상 한번도 안봤나봐 총 되게 많아요 색깔있는것들 16랩은 사랑이에요 죽이지마요 16랩은 사랑이에요 죽이지마요 16랩은 사랑이에요 죽이지마요 진짜 왜이렇게 잘 많아요 근데 죄다 쪼랩이죠 전에 한번 확인했죠 끊기지 좀 마라 그 레벨 12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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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는 않을거야 내가 밀땜을 한번도 안찍었단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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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에는 고레브로 태어나시길 얘 왜 피도 안나 얘 올피인가? 아 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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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숨이니 두더지 케찰로 낚아서 분화구 던져서 테이밍좀 두더지 아르젠으로 안되요? 아르젠으로 되는 사이즈 같은데? 몇 마리만 다 죽이고 너무 쪼랩들이 많아 죽으라고 죽으라고 나방같은구만 어디있을까? 아까 또 어디갔지? 지라도 해야되나? 지라도 해야되나? 야이씨 왜 80이 안당겨 어 뭐야 이거 되잖아 왜 물속에서 안되지? 갑자기? 왜 물속에서 안되지? 물속에서 마우스 왼클릭이 안돼요 아 이 위에서 쏴야돼 지금? 왜 또 난데없이 버그야? 아우씨 아우씨 마우스 왼클릭 안돼 물에서 활 못써요? 석국만대요? 아씨 또 몰랐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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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쪼래 포기 저게 미친나 거기 우리 애기들 짝짓게 하고 있구만 죽을라고 이게 야야야야야 주머니 사전으로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하단부에 너네끼리 은밀하게 놀아 신경쓰지마 엉앙을 다 처치했단다 아크 어깨 깔아야 아크는 대리구매 사이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크는 대리구매 사이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우 나 진짜 아크에서 월급 줘야돼 나 진짜 정지공 같애 아우 나 진짜 아크에서 월급 줘야돼 요렇게 하면은 두더지가 보인다구요 안보이는데? 가위구 진짜 이러면 두더지가 보여요? 앞에 알파있었는데 알파가 또 나왔어요 어저께도 한마리고 두마리 잡았는데? 한마리고 두마리 잡았는데? 다른 놈들은 지금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두더지만 잡고싶어 그냥 땅에 나와있는게 테이밍하기 쉬움 그냥 두더지가 이렇게 진짜 보이는지 보고싶어요 미친거 아이가 진짜 뭐야 산빵을 날려 니가? 개미지 안들어가고 있는거 같애 아우아씨 뒤치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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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것들이 비버 안잡았습니다 비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두더지 두더지 왼쪽 설산 진주 캐는 곳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아 여기서도 두더지 몇번 봤어요 두더지인지 모르고 내가 죽여서 그랬지 이러다보면 진짜 두더지가 나와요 보여요 V- 관리미 무스가 짱짱양 내일이 늦게왔소 아까부터 11일 방송을 언제 틀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우리 짱짱양 우리 돼지 짱짱양 이렇게 하면 안보이 그렇게 하면 보인다면서요 자 우리 카톡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7시 지났네요 우리 짱짱양이 7시 이후로 음식 못먹거든요 우리 짱짱양 배고파서 위에 분비가 더 잘되게 이따가 맛있는 사진 카톡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우리 짱짱양 빨리 살 빼야지 방금 뭐가 오른쪽으로 훅 지나갔는데 지도자 안보이잖아 이거 지금 안컷이죠 잘만하면 오늘 밤에 이거 새끼 낳겠는데 나 내일부터 멀티방 가야되는데 좀 너 가만히 있어요 봐봐요 수컷 수컷배 암컷배 뭐 부른거 같나요 뭐 살짝 부른거 같나 아닌가 얘는 살짝 아랫배가 나왔나 누려 보지마 누려 보지마 알았어 알았어 둘만의 공간 방해 안 할게 누려 보지마 애나 순풍순풍 나와다오 고렙으로 formalisation 편하수로